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운이 잘 따라주는 편인가요? 주의해보면 그 운이라는 것도 부육부 비닉빈처럼 잘 따라주는 사람이 계속 그 운이 좋아지게 이어지고요. 또 운이 없는 사람은 또 좀 채 운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.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 사이에 분명 무슨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신문을 나누어 줬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이 몇 장이나 게시되어 있는지 세보라고 한 건데요. 운이 안 따라주는 불운한 사람들은 신문에 모든 사진을 세는데 약 2분이 걸렸고요. 운이 좋은 사람들은 4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? 그 신문에는 무려 43장이라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말이죠. 영상을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두 후자, 즉 4초 만에 43장이 게시된 것을 바로 셀 수 있었을 텐데요. 이 신문의 그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사진 세는 걸 멈추십시오. 이 신문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. 라고 써 있었거든요.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요. 그 다음 써 있는 그 문구는 운이 없었던 사람들에겐 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. 그 밑에 이렇게 또 써 있었죠. 사진 세는 걸 멈추고 실험자에게 이 문구를 봤다고 말을 하면 250달러를 받게 됩니다. 라고 써 있었던 거죠. 운이 없는 사람은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건데요. 그렇습니다. 이 운이라는 건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고를 수평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물을 넓게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또 운이기도 합니다. 운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도처에 널려있다고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운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행운이 아닌 우리가 그 넓은 안목을 갖고 바라보면 어딘가에서 큼지막한 이름표를 달고 앉아있는 게 바로 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것도 아주 우리 눈 바로 앞에 말이죠.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한번 잘 보시죠. 지금 그 여러분 가까이에 분명 그 좋은 운이 여러분이 또 알아봐주기를 바라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운이라는 건 때로는 그 우리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수평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수평적인 안목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 함께 살펴봤습니다.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행운을 만날 그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또 그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행운을 잡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